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세주입니다 오랜만에 유한양행 영상을 켰는데요 유한양행이 지금 FTA 승인 이후에 역사적인 신고점을 찍어주고 16만 6천 9백원까지 고점을 높여주고 나서 계속 빠지고 있죠 한 달 넘게 주가가 하락을 하는데 반등 다음 반등 없이 계속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많은 분들이 손절을 그냥 해야 될지 아니면 추가 매수해야 될지 판단이 잘 안 선다라고 문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최근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영상을 좀 켰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유한양행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구간까지 빠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만약에 손절을 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단기 최저점 매도가 아닐까 싶어요 만약에 조정을 좀 더 주더라도 결국에는 유한양행이 여기서 주가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왜 이게 매수 기회인지를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유한양행으로 반드시 수익으로 좀 전환하시면서 여기서 좀 잘못된 판단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영상 끝까지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부탁을 드릴게요 유한양행 지금 이렇게 주가 빠질 때 다 같이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구독자에 눌러주시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도움받고 서로 지금 시너지를 내면서 이 구간을 잘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유한양행을 지금 제가 왜 좋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우리나라 바이오 섹터가 유한양행이 FTA 승인을 받고 나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실제로 우리가 과거에 어땠어요? 바이오 섹터 상승은 뭐였어요? 보통? 다 기대감이었죠 다 기대감만으로 주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주가 폭삭 지금 다시 가라앉고 한동안 횡보하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대감에 의존을 하던 과거였는데 지금 실제로 유한양행이 렉라자 FTA 항암신약 최초 승인을 받으면서 실제로 임상 성공이라든가 이런 FTA 승인이라든가 상업화에 성공을 했다라든가 최근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머크사랑 다이치상쿠 SC제형 독점기술 수출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식으로 바이오 섹터들이 변화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기대감만으로 주가 올라갔다고 하면 주가 빠지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냥 빠지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대감만으로 주가 올라간 게 아니라 실제로 숫자가 찍히고 상업화 단계에 지금 이제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주가 조정을 이렇게 준다라고 하면요 이거는 지금 개인들의 물량을 다시 한번 털고 매집을 하고 다시 올리려고 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렉라자 같은 경우에는 국내 매출이 목표금액 얼마예요? 1,000억 원입니다 24년도 유한양행이요 2조 원이 넘는 매출이 지금 처음으로 2조 원 클럽에 진입할 걸로 예상이 되어지는데 영업이익만 1,110억 원 전망이 되어져요 렉라자가 미국 FTA 승인을 받았고 그 다음에 유럽과 중국과 일본 다른 주요 시장 진입을 기다리고 있는데 각국 허가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판매를 시작하는 단계마다 마일스톤을 받는단 말이에요 미국의 FTA 승인을 받을 때 780억 원에 대한 마일스톤을 받았어요 그리고 향후에 다른 신규 국가들 진출을 할 때 다른 적응증 추가로 적응할 때 이럴 때마다 유한양행을 받게 될 총 금액이 1조 3천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받을 돈이 앞으로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플러스 로열티까지 그래서 지금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 존슨앤존슨이 지금 판매를 맡고 있잖아요 유통을 그래서 판매의 일부를 로열티로 지금 유한양행 계속 받는단 말이에요 이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한양행 관련해서 여기서 이렇게 끝났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어렵다 그리고 유한양행 앞으로 주가가 여기서 반등을 할 수 있는 트리거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트리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역사적인 고점을 돌파할 때는 그냥 막 돌파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지금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주가를 올릴 때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재료들 일정들을 근거 삼아서 주가 트리거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뭘 볼 수 있냐면 유한양행 얼마 전에 유럽의약품천 산에 있는 신약승인 전문기관이 CHMP라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렉라자 승인을 부여할 것을 권고하는 긍정의견을 제시받았어요 이 말이 뭐냐면 유럽 시장의 사용승인 권고를 획득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FDA에 이어서 유럽 시장도 지금 열리게 되는 계기가 됐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CHMP에서 긍정의견을 제시를 하면 유럽에서는 승인을 받았다고 보시는 게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에 FDA에 이어서 또 하나의 시장이 열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존슨앤존슨에서 곧바로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 존슨앤존슨 시가총액이 517조예요 거의 지금 520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주가가 상승을 했죠 그런데 지금 유한양행은 어떻게 해요? 이 내용이 나와도 주가는 계속 빠지고 있죠 상당히 대조적인데 지금 주가를 계속 누르고 있는 이유가 유한양행이 이런 호자가 있어도 계속 누르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보시면 신용매매 동향을 한번 보세요 주가가 빨간색이 현재가입니다 이게 현재 주가를 나타낸 거고요 빨간색이 그리고 초록색깔이 신용장고율인데 지금 신용장고율이 높았다가 내려왔다가 좀 평이하게 가다가 주가가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신용장고가 확 빠지죠 그랬다가 다시 신용장고율이 크게 올라오면서 크로스가 되어지는데 지금 주가는 빠지는데 신용장고가 아직 안 털렸죠 그래서 이 신용장고를 한 번은 털어줄 거다 이 신용장고를 한번 털어주고 다시 주가를 올릴 수 있다고 염두를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수급이 어떠냐면요 다시 차트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파란색 선이 개인 보유수량이거든요 파란색 선이 개인들의 보유수량인데 이렇게 이어지다가 계속 개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안 판단 말이에요 지금 주가를 이렇게 내려도 개인들은 여전히 수량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외국인들도 계속 늘려가고 있는데 지금 개인들이 수량을 안 팔면서 뭘 늘리고 있어요? 신용을 늘리고 있죠 이걸 누가 보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보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계속 주가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주체인데 주체적인 주도 세력이 신용이 계속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신용을 받아주면서 주가를 올릴 수 있을까요? 레버리지를 지금 받으면서 주가를 올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세력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본인들의 평단에 이탈을 하는 것 그리고 개인들이 신용 쓰는 거 이 개인들이 들어오는 것도 지금 털고 가려고 하는 건데 신용까지 쓰면서 들어오고 있는 개인들이에요 주가가 빠지니까 여기서 저평가다 생각하고 신용을 쓰면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한 번은 털어주고 갈 가능성이 높은데 피날레 하락이 아직은 강하게 나오지 않았죠 지금 찔끔찔끔찔끔찔끔 이렇게 빠지니까 가랑비에 오쩌듯이 계속 이렇게 빠져버렸어요 주가가 마이너스 30% 구간까지 빠졌는데 여기서 이제 횡부하다가 갈 수 있지만 중간에 한 번 팍 뺐다 갈 수도 있다는 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알테오젠 한번 볼까요? 알테오젠 지금 알테오젠도 흐름을 보시면요 오늘 마이너스 20%까지 뺐다가 다시 지금 보아권으로 주가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미친 하락폭이 나왔다가 다시 회복을 한 거예요 이거 뭐 한 거예요? 개인들 물량 한번 털어준 거죠 지금 개인 물량 한번 턴 거란 말이에요 알테오젠 지금 잘 가다가 이렇게 급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지금 알테오젠 주가가 지금 이런 식으로 요동을 쳤는데 발작이 나왔죠 유한양행도 지금 알테오젠은 주가가 각도가 떨어지는 각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급락을 이렇게 한 거고 유한양행도 지금 고점 대비 하락폭이 거의 비슷한데 완만하게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지금 두 가지입니다 급하게 떨어뜨리면서 주가를 급락을 시키는 경우 그리고 완만하게 계속 지치게 만들면서 결국에 개인들의 지금 매도를 계속 이끌어낸 경우가 있는데 유한양행은 지금 좀 지루하게 만들면서 계속해서 흔들면서 갈 걸로 보여지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근거입니다 근거가 있으면 알테오젠이든 뭐든 지금처럼 주가 빠졌을 때 지금의 매수 기회가 돼요 그리고 주가 하락이 매수 기회가 되고 올라갈 때 여기서 본전에서 파는 그런 실수를 안 하게 된단 말이요 올라갈 때 여기서 끝날 만한 이슈가 아니다 그리고 떨어지면 이거는 기회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라는 것만 확인하시면 되는데 지금 앞으로 중요한 일정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렉라자 관련해서 타그리소랑 계속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OS 데이터 값이에요 그러니까 항암제에서 중요하게 데이터가 있는 게 지금 여러 가지가 있지만 OS 데이터가 있는데 이게 환자들이 얼마나 오래 생존하는지 측정하는 지표거든요 항암제 성과가 이걸로 지금 평가를 받는 거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면 유한양행이 지금 이거를 발표를 할 거란 말이요 발표를 했을 때 타그리소 경쟁사인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보다 우수하면 어떻게 돼요? 유한양행이 예상한 지금 이 수익을 달성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요 이 부분이 지금 나와줘야 돼요 이 부분이 그래야 지금 약가가 더 비싸게 지금 측정이 되죠 타그리소보다 지금 가치가 더 비싸다는 거를 공식적으로 데이터로 이렇게 지금 증명을 해줬을 때 훨씬 더 잘 팔리면서 여기에 따른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존스앤존스에서 매출 나오는 것도 조만간 봐야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SC 제형으로 FDA 승인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FDA 우선 심사 대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결과가 나올 거란 말이요 빠른 실내 나올 텐데 만약에 이게 승인이 되잖아요 통과되잖아요 지금 이 5시간 걸리던 투약 시간이 2에서 한 3분으로 지금 줄어들게 됩니다 최근에 이 알테오젠의 SC 제형 관련해서 머크 키트루다 이거 지금 임상 3상 통과했다고 결과 나왔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자 지금 피아주사로 투약을 하게 되면요 한 3분이면 가능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투약을 한 번 하는 데 있어서 자 지금 이 정맥으로 가면은 이제 3주에 한 번씩 받고요 자 피아로 가면은 6주에 한 번입니다 자 이건 5시간 걸려요 자 이거는 한 2, 3분이면 끝나요 자 지금 어떤 게 훨씬 나요 이게 훨씬 낫죠 이게 훨씬 낫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편안하고 간편한 걸 항상 찾게 돼 있습니다 복능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은 판매가 이뤄지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일정들이 앞으로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빠진다라고 하면 자 이거는 이제 조종이다 개미 털기고 결국에 이러다가 이제 급등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과거에도 이런 모습이 많이 나왔었어요 최근에 이제 대표적으로 뭐냐면 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어땠어요 자 주가가 한 차례 올랐다가 좀 행보를 해서 눌러주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자 급등이 나와줬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시면 펩트론 자 펩트론은 좀 더 명확한데 자 펩트론이 지금 유한향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주가가 역사적인 신고점을 만들어주고 자 쭉 빠지죠 자 지금 이 하락폭이요 거의 마이너스 50% 구간이에요 얘는 더 많이 빠졌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자 급등을 하면서 신고가를 갱신을 해버리는 자 이런 파동이 이제 나왔는데 자 펩트론 이때 빠졌을 때 손절했던 분들은 어떻게 돼요? 자 이 상승 못 먹었죠 근데 여기서 추가 매수하고 버티고 자 올라갈 때 잘 끌고 가셨던 분들 자 수익을 자 몇 배 봤어요? 자 이 4만원대에서 13만원까지 3배 올라갔습니다 3배 올라갔어요 충분히 평단도 낮출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자 지금의 이런 흐름이 펩트론이 나왔듯이 유한향이 이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유한향이 제가 앞으로 중요한 일정들을 여러분께 같이 공유를 드리면서 같이 안내를 드릴 텐데 자 유한향이 제대로 한번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자 유한이라고 제가 위에 번호를 남겨드렸으니까요 010-8486-7340번 유한이라고 문자를 한번 주세요 제가 유한향에 관련해서 자료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지금 무료로 이 자료를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처음으로 이제 다시 업데이트 새로 된 거를 같이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하락하는 이 과정에서 이게 굉장히 불편하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판단이 잘 안 선다라고 하시면 자 반드시 유한이라고 문자 주셔서 이 자료 받아보시고 꼭 확인해서 근거를 갖고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자료 안에 문자로 보내드릴 때 링크가 하나 있어요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무료 소통방에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매매 타점 그 다음에 이슈들 일정들 계속 공유 드리면서 제 코멘트 알려드리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유한향에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부분 없이 또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실 분들은 유한이라고 위에 번호로 문자 주세요 무료입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요 이 구독과 좋아요 요거 많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한향에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식을 많이 갖고 매수들을 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주가가 계속 빠지다 보니까 많이 물려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판단 잘못하면 자 여기서 툼에 손절 쏟아지는 자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들 근거를 갖고 제가 안내를 드렸을 때 이게 이제 인지가 되고 또 여기서 근거가 딱 돼서 주가에 자신감이 이제 생기고 또 이걸 끌고 가야겠다는 생각만 드시면 이제 수익을 볼 수 있고 유한향으로 실패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는데요 이거를 같이 공유를 하시려면 이 구독, 좋아요를 좀 많이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야 저도 채널이 성장하고 여러분들도 같은 방향을 갖고 시너지를 갖고 가기 때문에 훨씬 도움이 되신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서 제가 선물을 같이 하나 드릴 텐데요 자 유한향을 보시면서 이거 같이 보세요 자 미국의 생물보안법 CDMO 대장주인데요 자 지금 이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이제 발의가 되면 자 미국에서 사용되는 원료의약품의 자 지금 생산국표 점유율을 보시면요 자 중국이 32% 2위죠 자 중국의 이 32% 이 비중이 자 시장에서 퇴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비중만큼 지금 누가 수혜를 봐요? 자 동맹국인 우리나라 자 우리나라 기업들이 CDMO 기업들이 엄청난 수혜를 가져가게 되는데 자 이미 이제 삼성바이오로 로직스 같은 경우에 CDMO 대장주로서 벌써 이 수주가 연간 수주가 역사적으로 5조 원이 최초로 넘어가는 지금 상황에서 계속 신고가 랠리가 이어지고 있죠 자 지금 이 미국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자 삼성바이오로 로직스는 이제 시총이 무겁죠 그래서 한 5% 많이 가야 10%인데 자 지금 중소형 종목에서 CDMO 자 이 종목을 제가 대장주라고 하는 종목을 꼭 보시길 바라요 자 지금 중소형 종목이고요 삼성바이오로 로직스가 이제 5% 10% 가면 얘 같은 경우에는 20% 상승 VI 뭐 상한가 막 이렇게 극단적으로 강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이요 왜냐면 보폭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자 CDMO 관련해서 지금 현장 실사도 끝났고 미국 시장에 지금 큰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서 제가 같이 공유를 드리는 거고요 자 수익률은 이제 40% 위에서 분할 매도가 가능하세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상한가도 한번 장때 한번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상한가 한번 가면 30%죠 자 30% 가면 다음날 추가적으로 10에서 20% 추가 상승이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40% 위에서 분할 매도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기간은 자 지금 이 미국의 이 하원을 통과를 했고 그 다음에 상원 그리고 나서 미국 대통령의 서명이 남겨져 있는데요 자 이런 일정들에 맞춰서 지금 이 생물보안법이 진행이 될수록 이 관련주들이 주가가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 스케줄에 맞게끔 뉴스가 나올 겁니다 자 그때 이 종목이 크게 급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7일 이내에 40% 수익을 가져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해보실 분들 생물이라고 문자를 문자를 위에 번호로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생물 생물보안법 할 때 생물이라고 문자 주세요 그래서 바쁘셨던 직장인분들 또 사업하시느라고 바쁘셔서 이런 세력주 매매 일정 매매 잘 못하시고 놓치셨던 분들은요 이번에 그냥 따라 하시면 돼요 따라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따라하셔서 수익이 거의 정해져 있다시피 한 종목이기 때문에요 같이 하셔서 수익 보시고 만약에 돈이 좀 여유가 있으시면 좀 여유자금을 크게 드세요 자 천만원이다 그러면 다음 주 중에 400만원을 벌어갈 수 있죠 2천 넣으면 800이죠 자 5천 넣으면 2천만원까지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란 말이요 돈이 없어서 경험삼아 해보겠다 그러면 100만원 넣으셔서 40만원 수익 보셔도 나쁘지가 않아요 경험도 되시고 이걸로 여러분들 조그맣게 시드머니 계속 모아가시고 아니면 이걸로 가족들과 좋은 데서 식사도 가능하시죠 자 그래서 저도 강하게 여기다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해보실 분들은 생물이라고 문자를 주시고요 자 이거 이제 유한양양 보시면서 같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요 자 유한양양 자료 받으실 분들은 유한 그 다음에 생물보안법 CDMO 대장주 받으실 분들은 이거 그래서 여기서 수익 가져가면 자 유한양양 지금 눌러줄 때 여기서 다시 저점에서 매수하고 올라갈 때 일부 매도하고 그래서 지금 4989를 자 4989를 일부 하면서 갔을 때 훨씬 시너지 나고 수익이 극대화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목 같이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여러분들 확인하셔서 수익 많이 가져가시고 또 도움 되셨다고 하면 여전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저는 여러분들께 비용을 따로 받거나 돈 받는 게 아니라서 이 구독 좋아요 많이 받기 위해서 이렇게 정보 드리고 도움 드리는 거군요 그래야 채널이 성장을 하고 저도 유튜버로서 계속 점점 성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만 잘 눌러주셔도 진짜 도움 많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기 영상 여기까지 하고 이 유한양양은 주가가 빠지면 빠질수록 이제부터는 자 기회다 라는 것만 확인하시면 유한양양이 얼마나 큰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지 그리고 반등할 수 있는 타이밍과 일정이 지금 어떤 게 남아 있는지 자 이런 거 꼭 확인하셔서 대응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유한양양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종목들도 스케줄 맞춰서 수익 보시길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